구체적으로 PHP와 MySQL을 어떻게 연동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기 시작하도록 하죠 즉, 원리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PHP와 MySQL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가? 라고 하는 마법을 여러분이 신비롭게 느끼도록 하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이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수업들은 그게 더 이상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공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법으로 남아있는 것을 기술로 바꿔가는 과정이 이후에 있는 수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나눠져 있는데 왼쪽은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오른쪽은 서버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인터넷이 놓여있는 상태고 웹브라우저의 사용자가 index.php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웹브라우저는 그 index.php라고 하는 저 파일을 가지고 있는 웹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그럼 웹서버가 요청한 데이터의 파일명을 보니까 확장자가 PHP예요 그럼 PHP는 자기가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웹서버는 알고 그리고 PHP는 PHP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웹서버는 PHP라고 하는 같은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에게 이 index.php에 대한 처리를 위임하게 됩니다 그럼 PHP는 그 index.php에 해당되는 파일을 읽어서 그 중에서 PHP에 해당되는 코드를 PHP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PHP의 코드 중에 이전에 우리 웹2.php 수업에서는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해서 사용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코드는 이 파일 대신에 MySQL과 관련된 함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PHP는 MySQL 서버에게 SQL문을 던져요 그럼 MySQL 서버는 그 SQL문에 적혀 있는 대로 동작해서 그 결과를 PHP에게 알려주면 PHP는 최종적으로 순수한 HTML 코드를 생성해 주는 것이죠 그럼 웹서버는 그 HTML 코드를 웹브라우저에게 전송함으로써 이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즉 서버에는 이제 웹서버와 그리고 PHP 그리고 MySQL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들은 각각이 갖고 있는 장점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이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오른쪽은 데이터베이스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전에 여러분이 웹투 PHP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왜냐? 데이터베이스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이 글 목록은 더 이상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5번 이 id 값이 5인 mongodip이라고 하는 행을 지워보겠습니다 delete-from-topic where id는 o delete-from-topic w-her죠? 자, 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select-from-topic을 하면 mongodb가 사라진 상태이고 제가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mongodb가 없죠 즉, 왼쪽에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오른쪽에서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웹페이지를 생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create 버튼을 눌러서 제가 삭제했던 mongodb를 섭섭할 테니까 다시 이렇게 입력해서 submit을 하게 되면 select-from-topic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mongodb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과 그리고 웹이 갖고 있는 접근성 이 세상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시스템이죠 이 두 가지의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용해서요? PHP를 이용해서 즉, PHP는 이 맥락에서는 웹이라고 하는 부품과 또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품을 합성하는 접착제 또는 본드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PHP와 같은 기술들을 뭐라고도 하냐면 중간에 있다 라고 해서 middleware라고도 불러요 자, 그럼 우리 코드 랩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코드가 나옵니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못 봤던 코드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런 코드들 뒤에서 배울 건데요 MySQL iConnect 배운 적 없지만 이름만 보면 MySQL에 접속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MySQL 모니터를 이용해서 MySQL에 접속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MySQL u, l, 아니죠 h, localhost, h는 host의 약자입니다 u, root, p, 그리고 엔터, 11, 11, 11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useOpenTutorials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 있는 이 MySQL iConnect가 바로 MySQL 모니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왜냐? MySQL 모니터가 MySQL 서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PHP는 이 맥락에서는 MySQL 서버에 대해서는 MySQL 클라이언트로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이해 안 갈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글 목록이 어떻게 출력되는가? 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들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SQL 문을 제가 echo를 통해서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셀렉트 별표 from topic 했을 때 topic 테이블에 모든 행이 나오는데 그 행들을 이렇게 리스트로서 화면에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MySQL을 클릭했을 때 저 MySQL이라는 데이터에 대한 자세히 보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echo SQL이라고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PHP에 의해서 셀렉트 별표 from topic where id는 1 이라고 하는 SQL 문이 동쪽으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코드를 보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미지의 함수인 MySQL iQuery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 값으로 SQL 문을 전달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PHP에게 응답해 주면 PHP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HTML 코드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Create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다가 orientdb is... 이런 식으로 하고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 process-create.php로 데이터가 전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ex-it 하면 밑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안 되고 PHP가 종료되는 명령이거든요 여기서 SQL 문을 다시 출력해 보겠습니다 Submit 하면 보시는 것처럼 insert into topic라고 하는 SQL 문이 PHP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exit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SQL 문이 여기 있는 mysqliquery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전달이 돼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전송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topic 테이블에다가 orient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행으로써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PHP와 MySQL의 복잡, 미묘한 관계입니다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워낙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 끝내겠습니다 사용자가 index.php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접속을 하면 index.php가 웹서버에게 가고 웹서버는 그 요청을 자기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PHP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PHP는 mysqli...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MySQL 서버에서 여러 가지 SQL 문을 전송해요 이 맥락에서 PHP는 MySQL 서버에 대해서는 누구예요? 클라이언트로서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꼬아서 얘기하면 PHP는 웹서버에 대해서는 뭘로서 동작해요? PHP는 서버로서 동작하는 거예요 마치 웹브라우저의 서버가 웹서버인 것처럼 즉,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상대적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MySQL이 데이터를 PHP에게 돌려주면 PHP는 그 정보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웹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는 순수한 HTML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동적으로 생산해서 그것을 웹서버에게 전달하면 웹서버는 그것을 웹브라우저에게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순수한 웹페이지를 웹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웹서버와 또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PHP가 중계자 또는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HP를 뭐라고 한다고요? 중간에 있다고 해서 이 맥락에서는 middle, where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은 마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기술로 바꿔나가 봅시다 OneGin OneGin